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이 봉호동이란 데는 이게 지원이 없다면은 그대로 우리 무덤 대갔다 오늘 밤 봉호동 상촌까지 추격대를 유인할 겁니다 이쯤까지 오게 되면 이 새끼들이 아주 후끈 달아올릴 거야 가리는 증비를 수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어 동일, 쪽발 새끼들 배가 주가 너무 많은데? 한 번은 모를 방법이 딱 하나 있디 니나 그리시나! 동아! 그저, 가자! 다가가 지어 못다 말아야 되니 나라 뺏힌 성인이 우리를 북받치게 만들고 서총답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서총답게 만들었다 서총답게 만들었다 서총답게 만들었다 서총답게 만들었다 서총답게 만들었다 서총답게 만들었다